여기는 사당역이구요. 사당역에서 7번 출구방향으로 600m가 안되네요. 580몇미터니까 600m정도 도보로 한 6,7분이면 될 것 같아요. 6,7분으로 아주 역세권이고 방도 아주 크고 연식도 딱 봐도 신축급인데 요게 이제 가격이 전세는 1억 5천이고 월세는 2천에 60이라고 하네요. 이 정도면 신림력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항상 있는 방은 아니고 잘 구하면 A급이면 요정도 2천에 60으로 A급은 사당역 인근에서 요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. 전세로는 1억 5천 정도가 요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방이 또 뭐 나왔을 수도 있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한테 문자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.